시계 중 저기 돌고 있어요 형 지금 벌써 두 개 있다 너야야 아 저거 너무 연기하는데 지금? 야 야야야야야야 야 힘들어? 힘들어? 야 니 벌써 이게 이상하잖아 이따가 이게 벌써 이상하잖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빨리 갔다 와 아 여기 서점이 있네 형 왜 뭐하는 거야 카메라 켜고 카메라 카메라 내려요 카메라 내려요 카메라 줘요 카메라 줘 카메라 줘 카메라 줘 카메라 줘 형 형은 촉구 안 봤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없어 구경 좀 해보자 구경 좀 해보자 아 여기 이쪽으로 오셨네 아 이쪽으로 오셨구나 잘 지내셨습니까? 여의도에서 이쪽으로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여의도에서 아이고 톡톡톡 아니 아무도 없는데 여기가 맞는데 아유 죄송한데 화장실이 여기밖에 없죠? 여기도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출입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방문증 끊으셔야 돼요 아아 알겠습니다 진짜 책을 사고 있으면 어떡해요 사람 다 책 없다고요? 근데 이게 화장실이 여기 하나도 없고 방문증을 꺼내줘잖아. 방문증을 꺼내줘잖아. 아 개운하지가 않냐 이렇게. 아 개운하지가 않아. 아 안녕하세요. 방문증 좀 끊으려고요. 종이 작성해 주시고요. 그냥 방문증 꺾고 들어가면 돼요. 아까 때부터 하고 가면 되잖아. 휴대폰 번호요? 휴대폰 번호요? 영수 형. 빨리 아프니까 배 아파 지금. 신분증 안 가져도 거의 안 내지는 건데. 오늘은 열어드리고.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뭐 여기까지 쫓아와요. 어우 좋다. 화장실 좀 주세요. 똑똑똑. 화장실 좀 주세요. 화장실 좀 주세요. 아니 여기는 그 그림이 사진에 있다는 거 거 아니야. 여자 화장실 인가? 여자 화장실 아니야? 여자 화장실 아니야? 이거 보면 누가 좀 시켜야 되니까. 근데 물이 이렇게 조금만 물어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니까. 그게 되게 뛰나 봐요 형님. 화장 좀 주세요. 이게 뭐야. 아니 진짜 화장실 좀 어떻게 해. 똑똑똑. 화장실 좀 주세요. 아. 옆에 분이. 진짜 화장실 주셨어. 감사합니다. 아. 아.. 아... 갖다 놔야 돼. 오래 걸리네. 지금 뭘 받고 있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. 비심로 바꾸게. 갔다 내려갔다. 뭐가 있냐. 김우랑. 괜찮아? 잘했어? 빨리 와라. 어떻게 됐습니까? 비대가 있네.